강철 깃발 강철 깃발 강철 깃발 강철 깃발 아리아... 이 거점은 도력화시켰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에이 거점이 점령됐군. 자네가 마지막으로 들을 소리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될지도 못해. 어어어 전기구기 뱀은 중단시켰군. 늑대들을 쉬게 하게 사냥은 끝났으니..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조심하게, 적이 전보다 더 앞서고 있어. A 거점을 무력화시켰어.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거점 두 개가 자네들 걸쎄. A 거점이 점령됐군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자네 편이 어디있지? B 거점이 점령됐군. B 거점이 점령됐군. B 거점이 점령됐군. 자발라가 얘기하던 수호자가 자네로군. B 거점이 점령되면 벨락시켰어. C 거점이 점령됐군. B 거점이 점령되기 때문에 B 거점이 점령되면 C 거점이 점령되면 저쪽으로는 아직도 안전하게 되어있지만 잘 안전하게 되어있으면 그쪽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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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적기고 있어. 경계를 늦추지 말게. 적기고 있어. 3분 남았네.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거점 두 개가 자네들걸세. 5분 남았는 않냐? 4분 남았다. 5분 남았다. 비 거점이 점령되었군 자네의 불꽃을 지필 땔감일세 다시 나갑니다 B 거점이 점령되었고, 상대편 무리가 자네를 사냥하려는 굳건히 벗게. 앞으로 30초.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이번엔 멈췄군.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이번엔 멈췄군.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멈췄군. 이건 멈췄군. 그래서, 이 멈췄군은 이 멈췄군을 두고, 멈췄군이 이 멈췄군이 전해약군은 이 멈췄군의 이 멈췄군이